여러분 저희 지금 회의 시작하고 있거든요. 지금 안 찍고 있잖아. 찍고 있어요. 화를 한 다운 하시고요. 저희 어제 총 5만 원이 들어서 신발과 스틱과 저희 아이젠과 모든 걸 다 빌렸어요. 폴 장착했어요. 폴 장착했어요. 시에서 산 거죠. 시에서 2만 7천 원어치를 샀고요. 그래서 총 이분은 몇 만 원을 쓰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진날래 것도 못 보고 돌아가요. 혹시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? 집이 아니에요. 그럼 제가 등 쪽을 밀어드릴게요. 저 그럼 하늘로 가는 거 아니에요? 하늘로 가긴가요. 헬기 타고 편안히 모셔드릴게요. 저희가 모셔드릴게요.